13년 10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HCL과 NaOH를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시켰을 때 혼합명액의 액성과 용액 속에 전체 양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전체 양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서 HCL, NaOH 전부 1가네. 그치? 자, 1가산과 1가염기가 있고 양이온수를 나타냈다 그랬는데 이 양이온은 뭐에? 산과 염기 중에 많은 것의 개수와 같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1가산, 1가염기가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양이온수, 음이온수는 뭐다? 많은 것, 산과 염기 중에서 많은 것의 개수와 똑같다 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표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혼합명액의 액성이 여기서는 지금 염기성이다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 산과 염기 중에 많은 게 누구라는 거야? 염기가 많다 라는 말이 될 거고 얘는 액성 안 알려졌고 그 다음 얘는 산성이다 그랬네. 그러니까 산과 염기 중에 많은 애가 산이라는 거지. HCL이라는 거지. 그치? 자, 이걸 토대로 한번 가보자고 자, 전체 양이온수가 지금 가에서 10개래. 그치? 근데 양이온수는 뭐다? 많은 것의 개수와 같다 라고 했지. 그치? 자, 가에서는 많은 게 누구다? NaOH고 그러면은 NaOH 100ml 안에, 그치? 양이온수가 10개니까 NaOH 100ml 안에 NaOH가 10개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NaOH는 100ml에 10개 들어있는 애니까 80ml에는 8개 들어있을 거고 40ml에는 4개 들어있을 거야. 똑같은 NaOH 용액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와보자. 산성 그랬으니까 이제는 산이 많은 거잖아. 근데 다 보니까 지금 어때? 전체 양이온수가 20개다 라고 돼있어. 즉, HCL은 80ml에 HCL이 뭐다? 20개 들어있는 거야. HCL 수용액은. 그치? 80ml에 20개니까 40ml에 10개일 거고 20ml에 5개일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끝났네. 얘는 그럼 뭐야? HCL 10개랑 NaOH 8개니까 얘는 뭐다? 산성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봅시다. 기억. 단위부피당 전체 이온수의 B는 HCL분의 NaOH가 5분의 2다 라고 했는데 단위부피당 전체 이온수 그랬잖아. 그러면은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 요거 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에서 자, 일단은 HCL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미 했죠. 그치? 뭐 20ml에 5개 들어있는 거야. 그치? 40ml에 10개고 이게 HCL의 단위부피당 이온수. 그 다음 NaOH는 뭐야? 100ml에 10개 들어있는 거야. 그치? 이게 뭐야? NaOH의 단위부피당 이온수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야? 4분의 1이고. 그치? 얘는 10분의 1이네. 근데 지금 뭐하라? HCL분의 NaOH 하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4분의 1, 분의 10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치? 계산하면 5분의 2 나오겠네. 기억은? 오른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생성된 물의 양은 가와 나가 같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산성은 여기다가 써놓고 자, 생성된 H2O. 이거는 뭐다? 양이온은 많은 거 따라가는데 물은 뭐다? 산과 염기 중에서 적은 거의 개수와 같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HCL이 적은 거지? 적은 게 5개니까 여기서 물은 뭐다? 5개 생성이 될 거고. 여기서는 몇 개? 8개 생성이 될 거고. 여기서는 적은 거 따라가니까 4개 생성이 될 거야. 그치? 생성된 물의 양은 가와 나가 같다는 틀린 지문이네요. 그치? 여긴 5개, 여긴 4개니까. 그 다음 디귿. 나에서 호남용의 계획성은 중성이 아니라 뭡니까? 산성입니다. 그쵸? 산성이니까. 디귿도 틀린 지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